어 수경아 지금 출발하려고 천만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럼 내 목숨값인데 집 한 채로 끝낼 수는 없지 너한테 약속했던 돈도 곧 해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들키지 않게 잘 숨어있고 한경서가 널 찾아내면 우리 둘 다 그날로 끝장날 수가 있으니까 이사를 해? 설마 언니가 얻어준 건 아니겠지? 언니 그래 내가 얻어줬어 언니 미쳤어? 언니가 왜? 그만 좀 해 아픈 사람이야 언니가 아플 거 봤어? 어떻게 차이란 말만 믿고 내가 봤어 됐니? 어이구 봤어? 언제? 황인서 그래 난 죽어도 못 믿겠지만 언니 말대로 진짜 아프다고 쳐 아프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이 감독이 그러더라 용서는 차이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하는 거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그럼 그냥 아예 안 보고 인형 끊어버리면 되잖아 정말 아픈 거면 왜 병원에 안 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는지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식구들이 알면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까봐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랜다 입원을 할 상태만 해야지 병원이 싫대 향암 치료 받고 수술 받고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침대 위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가기는 싫대 그런 얘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혜란이 같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사가 나와 그래서 집해주고 또 뭐 해줄 거야? 차이란님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만하지 감독님 먼저 나가요 금방 나갈게요 언니가 걱정돼서 이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하시면 감독님도 말리셔야죠 저렇게 그냥 다 퍼주게 놔두시면 어떡해요 난 언니가 예전에 한경서로 돌아갔으면 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돈 내가 가진 것까지 다 퍼준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차이란이 아픈 걸 몰랐을 때도 난 언니가 그냥 안 보고 인연을 끊는 걸로 정리하는 것보단 진심으로 용서해주길 바랬어 그래야 언니 자신도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차이란도 진심일 때 얘기죠 차이란은 이번엔 진짜야 진짜 아픈 거라고 나는 언니를 한 번만 믿어봐 차이란은 못 믿어도 우린 믿을 수 있잖아 우리 신도 환자처럼 우린 굴지 말고 들어가서 한이나 좀 봐줘 어디 나가시게요? 어디 나가시게요? 어 이재모가 숟가락으로 구해놨다고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럼 뭐 하시게요? 어디서 들어 놨는지 그거는 고친 사람이 꽤 있다고 한번 먹여보라고 그러네? 누구? 차이란 얘기예요?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버지 이러다 화병으로 내가 먼저 죽겠네 왜 또 그러십니까? 됐다 너도 차이란이 불쌍하다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니까